또다른 뭐? 또다른 뭐였던가. 자 이번에는 P. P I M A N I. 차례대로 내려갔다 올라왔다. 항상 I M A는 3 2 1에 가볍게 얹혀놓습니다. 그러고나서 거기 줄만 연주하시면 됩니다. P I M A M I. 그래서 P I N A N I. P I N A N I. P I N A N I. 네. 한마디는 그냥 이거죠? 자 이 패턴으로 또 연주해보겠습니다. P I N A N 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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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실수했죠. 이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른 그 정 패턴과는 또 다른 분위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